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50만명이 넘어가지고 저 철학의 축하 케이크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샌드박스에서 케이크를 선물어 주셨어요. 제가 50만명을 모시기까지 시네마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. 오늘 거기에 맞게끔 먹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어볼게요. 그러면은 차분하게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먹어요. 아이스크림 얇게 먹어야 겠다 정말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그 맛은 엄청나요 너네네네네네네 너무 맛있어 소고기 시원한 소고기 소고기 양념 소고기 시원한 소고기 두툼한 치즈 배틀장 탱탱한 소스 진짜 감사합니다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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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추 잘 먹었을때는 맛있게 먹었을때는 고추에 비해 먹었을때는 매콤함이 다 먹었을때는 잘 먹었을때는 맛있게 먹었을때는 잘 먹었을때는 매콤함이 다 먹었을때는 콜라 고소한 김치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이 소스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 소스가 가장 맛있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 소스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매운데... 조금 더 맛있어서... 정말 매운 맛이 더 좋아요 불닭볶음면... 한입은 매운맛만 먹으면... 새우는 매운맛이 고소해요 콜라 양념이 쫄깃해서 매콤한 쪽으로 소스 달달한 간장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많은 볼거리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